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사실과 다른 지적으로 비난했고 심지어 대통령의 부처인 연방법무부도 추궁합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사설에서 대통령의 트윗과 관련해 미국 대통령이 너무 작아 보인다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도는 닉슨의 워러게이트 때보다도 낮아졌습니다. 남가주에서는 무슬림과 라틴어가 단합합니다. 한인 이민사의 가장 중요하고 또 미국 역사에도 무척 중요한 선거가 내일 치러집니다. 이 선거를 LA타임즈는 라틴어 지역에서 한인 로버트 리안을 연방 하원의원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밀레니얼 세대에 자신에 대한 많은 투자와 배려를 전 세대와 비교해서 NPR 방송이 전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VHS 비디오 테이프 복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국은 두 개의 얼굴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 파워 정부의 통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 문을 열자마자 더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만에 미국 국민 앞에 바로 1초 전에 섰습니다.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항공 역사에서 새로운 세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공약했었던 것 그리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관한 기자회견을 지금 시작하고 있군요. 그래서 좀 전에 잠깐 들으신 대로 미국의 항공 관제 시스템을 좀 현대화하고 또 민영화하는 것까지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당연히 뒤에는 일레인차오 교통부 장관이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정부 시정부 기업이 다 이제 좀 힘을 합치고 물론 기본적인 기금은 연방정부에서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도 지금 망가진 길도 있고 다리도 있고 철로 뿐만 아니라 이제 수로까지 전부 이 같은 것을 좀 재정비하는 기간산업이죠. 항상 그 어느 나라에건 기간산업에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감과 동시에 기간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이제 공약 때 했었던 것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던 일을 착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방금 전에는 어떤 군인과 관련해서 누군가를 치아하는 그런 안내가 있었고 사람들이 박수를 많이 쳤습니다. Thank you. Secretary Shulkin, for making this very, very important decision. Thank you, Secretary. I appreciate it. I appreciate it. He's done a great job. Stand up, Secretary. Where's Secretary Shulkin? What a great job. Thank you. Of course, there is still much work to do, but for today's action, shows the determined leadership and what it can accomplish. Great, great reform. 네. 지금까지는 이제 연방 군인청에 관한 아주 대단한 대단한 개혁이라고 얘기를 했죠.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시작이니까 완성 과정이 남아있지만 하면서 대통령이 경제와 관련된 기간 산업에서의 혁신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재앙 군인청에 대한 것입니다. 재앙 군인청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재앙 군인청은 버라고바마 대통령이 있었을 당시에 좀 오점을 보였었던 그런 부처이기도 하죠. 군인들이 미국을 위해서 싸우고 돌아왔는데 결국은 가서 치료받을 병원도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 웨이딩 리스트 같은 것이 잘못됐던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에 great great 두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삿말 정도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오늘 일단 이 부분에서 좀 짚어볼 수 있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런던에서 3명의 용의자가 밴을 타고 길에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런던 브리지에서.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칼로 또 사람들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7명이 숨지고 50명 정도가 다쳤는데 이 가운데서 21명이 중태입니다. 이 용의자 3명은 모두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숨졌고 그 뒤에 영국에서 지금 20명 정도가 체포됐는데 그 가운데는 이 브루카 같은 것을 쓴 여자 용의자도 여러 명 수갑을 차고 잡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아이시스는 자신들이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이어주면서 세계에서 전혀 영국의 테러 미국의 테러 이런 것과 관련이 없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어느 곳에서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계속 테러 사건이 발생이 되고 또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응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테러를 막는 정권의 시각이나 정책 또 일반인들 여론은 어떤가 아이시스가 테러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든 이슬람교 신자들에게 등을 돌려야지 되는가 뭐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에 총선이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대부분 미국에서도 그렇고 영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국가의 어떤 군사력과 연관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항상 사람들은 보수적인 후보 쪽으로 조금 몰리고 그동안 조금 서로 싸웠던 것도 한 사람에게 마음을 모아주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때는 영국에서 테레사 메이 신임 총리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잖아요. 계속 총리를 하고 싶어하고 보수당이고 enough is enough. 영국은 극단주의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테레사 메이가 총리가 되기 전에 국토안보부 장관이었을 때 경찰 기금을 굉장히 많이 깎았거든요. 경찰 기금을 깎는다는 것은 테러 또 국민의 안전과 연관돼서 빨리 그 기동력을 발동시키는데 장애를 만들었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는 이 부분도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런던 브리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고 2주일 전에는 맨체스터에서 3월 달에도 역시 자동차로 웨스트민스터 다리에서 테러 공격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권자들이 조금 생각을 하겠죠. 아직까지는 이 테레사 메이가 있는 보수당이 노동당보다 지지율이 20포인트 높기는 한데 최근에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테레사 메이가 enough is enough라고 얘기를 하면서 군사 작전을 확대하겠다. 앞으로는 해외 뿐만이 아니라 영국 내부에서도 그럴 것 같다는 분위기를 보여줬고 그동안 노동당의 제레미 커빈 같은 경우는 좀 뭔가를 좀 온건한 형태로 또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보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는 것이고 다만 세계사 유럽 쪽의 흐름을 선거가 끝나고 나서 유럽 밖에서는 읽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가까운 나라 프랑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스도 이마니엘 마크롱이라는 극단적인 우파 누구였죠. 마린 드펜과는 다른 약간은 온건하다고도 알 수 있는 이 마크롱 대통령이 선출되기 사흘 전에 4월 달에 프랑스 파리에서도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적인 마린 드펜을 제치고 좀 새로운 젊은 또 뭔가 좀 온건한 마크롱을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도 역시 마드리드 폭발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이것은 좀 시간이 흐르긴기는 했습니다만 기존의 보수 정당을 사회주의당이 좀 이겼었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영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워낙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대통령이 제일 먼저 올린 트윗이 무슬림 여행 금지안 본인이 주장했었던 것이 이게 맞다 계속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니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숨지고 했는데 조의를 표하지는 못할 망정이라고 하니까 두 번째의 트윗이 조의를 표했고 영국 사람들을 도와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여러 번 무슬림 여행 금지를 해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미국의 국내 안보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금 미국도 국내 안보와 관련해서 가장 큰일을 할 사람이 FBI 국장인데 정보를 수집하니까요. 국장도 지금 없잖아요. 교통 그 안보 국장도 없는 상태고 국토 안보부가 모든 것을 지금 전부 기간 산업에서의 위험성도 막고 사이버 안전도 막고 다 그쪽에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니까 아직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을 지명을 제대로 못하고 인준을 못 받고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인기가 점점 낮아지니까 아무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을 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백악관의 홍보국장 하면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하면 서로 하려고 하는 자리인데 지금 이 사람이 사임한다고 하는데도 아무도 그 자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무슬림 여행 금지 이 얘기만 하지 말고 제대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을 그 포스터에 가져다 놔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본인이 굉장히 사랑하는 프로그램 팍스의 그 팍스 앤 프렌즈의 그 어카운트로 트윗을 또 했습니다. 민주당이 인준을 시켜줘야지 민주당이 인준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방해 주의자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하고 일하겠습니다 하고 손드는 사람들도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 연방 법무부를 통해서 연방 대법원으로 본인이 주장을 한 행정명령으로 서명까지 한 무슬림에서 여섯 개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을 입국을 금지시켜야지 된다는 것 이제 연방 대법원에 심의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했잖아요. 지난 주말에. 그런데 연방 법무부도 물 타지 말고 원래 내가 했었던 1월 달에는 조금 더 강했었잖아요. 이라크까지 포함해서 그것으로 해서 이것을 더 강한 버전의 여행 금지를 이제 점검하도록 해야지 된다. 연방 대법원에 그렇게 촉구를 해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발행되는 the news and observable라는 신문의 사설이 오늘 sad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나라의 불행 그리고 테러 공격으로 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 대통령이라고 하면 비상사태 때 반응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힘들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토요일 런던 테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반응은 참 작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적드린 그런 부분 때문이겠죠. 그래서 공감과 어떠한 지지가 필요한 그때의 대통령은 정말 아주 작은 그런 자신의 정치적인 힘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트윗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도 또다시 반복해서 트윗했는데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잖아요. 런던에서 최초의 파키스탄계 무슬림 시장이 탄생을 했는데 부모님이 파키스탄계고 본인은 런던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을 이기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앞으로 며칠 동안 런던에 경찰 병력이 많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겁나 하지 마십시오. 알람으로 느끼지 마십시오. 이렇게 트윗을 했는데 트윗이 아니라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알람 경고음으로 듣지 마십시오. 경고음으로 보지 마십시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시스가 이렇게 런던 한 복판에서 테러를 저질러도 이것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런던 시장. 전혀 사실과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트윗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신문 더 뉴스 앤 업저버가 이것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니지. 이번 테러 공격은 세계가 긴장할 만한 이슈고 그래야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무슬림 여행 금지만을 계속 앞세우는 아주 정치적으로 그런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라면서 다른 나라와 미국은 지금 힘을 합쳐서 테러의 뿌리를 뽑아야지 되고 외교적인 협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그렇게 늘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는 트레이드 마크처럼 보이는 말장난하는 트위스트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 사설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통신이 조사한 것을 보니까 적어도 해외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 미국인들은 미국 대통령이 정확한 정보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군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필리핀에서 도박 중독 단독범의 범행으로 지금 드러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테러 공격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 런던 공격도 정보국이나 외교부와의 합의 없이 런던 정부에서 테러라고 규정짓기 전에 먼저 테러리즘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의 이런 트윗 주장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지지율은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36% 리처드 닉슨이 1973년도에 워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그 테잎을 공개하겠다 관계기관에 주겠다 주지 않겠다 주지 않겠다라고 버틸 때 그때의 지지도도 39%는 됐는데 지금은 36%라는 내용 저는 대통령이 주말에 골프장에 가서 그런 트윗을 계속하면서 골프를 쳤느니 마느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지도자마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골프장에 가서 국사를 논의했는지 물론 동행한 사람의 공화당 정치인도 있고 스포츠 스타도 있습니다만 그것이야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고 다만 주말에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로스앤젤레스 뉴욕까지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는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도 있었습니다. 지지하는 시위대가 반대하는 시위대에 비교하면 숫자는 굉장히 작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시위를 하다가 결국은 어떤 충돌이 있어서 14명이 체포됐으니까 이 정도로 미국은 굉장히 지금 분열되어 있고 미국이 분열되는 것이 미국 내의 이슈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테러와 연관돼서도 미국 사람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은 이어집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관제탑 컨트롤을 민영화하겠다 현대화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시작인 것이잖아요. 민영화 현대화가 비행기 티켓 시작 대륙여행사도 오늘의 미국 지난주부터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크고 생각과 인종과 종교가 다양하니까 여러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남가주의 무슬림 사원에서는 타코 트럭이 들어가고 의도적인 타코 트럭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이 보도를 보면 여러 가지를 사람들에게 생각하기도 하고 현상을 알려주기도 하는데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0.5초. 0.008초인가요? 그 굼뜸이 있어서 제가 끝났는 줄 알았어요. 코팩.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미국 사람들은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MBC 텔레비전에 그 맥은 켈리, 팍스의 스타였다가 팍스에서 나와서 MBC로 가서 이제 어제 그 데뷔를 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많이 봤습니다. 썬데이, 썬데이 나이시던가요? 썬데이 모였는데 포커스 자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인터뷰한 것이었는데 오늘 뭐 미국의 한 9개, 10군데 정도 미디어가 모니터링한 것을 보니까 별로 성공한 인터뷰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뭐 NPR도 심심했다. 뭐 CNN도 그냥 조용히 시작을 했다. 이런 식인데 하이라이트는 딱 한마디입니다. 과연 지금 미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는가 여기 한가운데서 형사조사를 받게 되는 마이클 풀린 물러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과 푸틴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고 맥은 켈리가 물어봤어요. 러시아에서 그쪽에서 경제 포럼이 며칠 동안 열렸잖아요. 세계 지도자들 전부 간. 그랬더니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하더군요. 그 마이클 풀린과 나는 당신과 나 맥인 켈리 지금 인터뷰하는 당신과 나의 사이보다도 더 그 가깝지 않다. 맥인 켈리를 만나면 그 전날 만났을 것 아니에요. 포럼에서 그리고 지금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과 나 사이보다도 가깝지 않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이클 풀린이 블라디미르 푸틴과 어떤 이벤트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디너 먹는 그런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데도 모른다. 이 정도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주 목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해고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에 말씀드린 마이클 풀린이라는 사람이 러시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연방수사국이 멈추라고 압력을 넣었는가. 그러면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사법방해는 탄핵 요건에 넘버원 요건에 포함되니까요. 그런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증언에 못 나가도록 의회에 못 나가도록 또 대통령이 권한이 많으니까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선 그런 것을 막으면 오히려 본인이 해고를 시켰기 때문에 청문회에 못 나가게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역풍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예정대로 나가게 두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는 과연 전 연방수사국장이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카운트다운 하고 있어요. 중요한 일처럼 지금 사흘 남았다라고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중요한 뉴스는 그 정도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무슬림 사원이 새로 오픈을 했는데 산타하나의 새로운 무슬림 센터 이름이 뭐든가요? 이름이 있는... 네. 에브리머스크이라고 하는가요? 아니면 이 이벤트 이름이 그런가요? 아무튼 새로운 그런 이슬람교 사원이 딱 만들어졌는데 그때 타코트럭이 쫙 갔답니다. 지금 무슬림 세계에서는 라마단 기간이잖아요. 라마단 기간은 일정한 시간, 해 뜯으면서부터 해 진력까지는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본능적인 그런 생활이요. 또 하면 안 되고 금식, 금욕 기간인데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핵가 떨어지고 나면 예를 들어 조금 먹고 하기는 하겠죠. 타코트럭이 딱 가서 베지 타코 많이 먹었겠는데요. 사람들 가서 결국은 보여주는 겁니다. 이슬람교 신자들과 라티노 커뮤니티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함께 살 수 있다. 라티노 커뮤니티는 거의 대부분이 종교가 카톨릭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라마단 기간에 보여주면서 뭐 이슬람교 신자들에게는 신앙도 다지고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나? 뭐 이런 것과 플러스 무슬림과 라티노가 이웃을 서로 배우는 것 음식을 통해서 이슬람교 신자들도 굉장히 먹는 것이 까다롭잖아요. 타코트럭이 갔어도 아마 그들의 하랄 타코를 그 하랄 타코를 만들어서 다 있잖아요. 유대교처럼 뭐 하는 그런 것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가서 서로 먹었을 겁니다. 한 400명 정도가 함께 즐겼다고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나하임에도 무슬림 사원이 있다고 하네요. 못 봤는데요. 올바인 미션비에오 미션비에오 이런데 백인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 곳이에요. 다른 남가주에도 라티노가 타코트럭을 가지고 가서 무슬림들과 함께 일을 한답니다. 이게 왜 그러겠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더군다나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이런 테러와 연관해서도 무슬림 입국 금지를 시켜야지 된다고 대통령이 며칠 동안 계속 그 트윗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또 멕시코에는 벽을 쌓아야지 된다고 하니까 소수와 소수 인종이 종교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단합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겠네 하는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생존 본능에 코리안 아메리카는 정말 힘을 발휘해야지만 될 때입니다. 같은 기사인데요. 어제는 인터넷에 오늘은 페이퍼로 받아보시는 분들이 이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목이 달라졌어요. 어제 인터넷 기사에서는 이번 선거가 히스토리를 만들 수 만들 것인가 LA의 라티노 정치인 기반인 그 지역구에서 코리안들을 위해서 그 라티노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 것인가 인터넷에 어제는 퀘스천마크가 붙었습니다. 오늘 신문으로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선거가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오랜 라티노 지역구에서 로보틀리안 코리안 아메리칸이 첫 번째 지난 거의 20년 동안 코리안 아메리칸 연방 하원 의원이 되는 것 이것을 역사를 만들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그 지역구에서 1949년도에 에드월드 로이볼이라는 첫 번째 그 사람이 라티노 현대 시의원이었고 이제 그 주의원도 했었고 1800년대 이후에는요.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비에르 바세라라는 사람이 92년도에 이제 이어받아서 이 하비에르 바세라도 라티노로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직책이 높은 라티노가 됐고요. 첫 번째 라티노 검찰총장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치러지는 라티노 지역의 특별선거입니다. 34지구가요. 코리아타운 전부 포함이 되지만 인구로는 그 히스패닉이 66.5% 유권자로는 50% 히스패닉계가 아닌 백인이 인구로는 10% 그러나 백인들이 투표를 많이 하니까 유권자로는 30% 아시안이 인구로는 19% 또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유권자로는 16% 제법 많죠. 그 인구에 비해서요. 흑인이 4%, 4% 이렇게 되는데 이곳에서 이제 하비에르 바세라는 사람이 나가고 다시 이제 라티노 지미 고메스 현 주하원 의원과 정치 선출된 경험이 없는 로버트 리안 후보가 나오는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표현하기를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로버트 리안을 이제 그 지지를 하고 있다. 고메스는요. 하비에르 바스라 지지도 받고 있고 하는데 로버트 리안은 정치 그 기성 정치 기반을 지금 흔들기를 원하고 이슈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비슷합니다. 같은 민주당이니까요. 글로리아 몰리나 전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였고 이 사람은 라틴어를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라티나이니까요. 그래서 딸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딸과 같은 유권자는 젊은 세대니까 뭐 꼭 인종보다는 효율적인 사람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쨌든 지미 고메스가 라티노가 많이 살고 있는 그쪽에서 기본적인 지지율이 많은 것은 너무나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어느 꽃가게인가요? 장기철 씨 혹시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까? 꽃가게와 카페를 같이 한다고 하니까 제가 대강 짐작이 되기도 하고요. 와이프와 함께 이분이 아들의 통역으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 연방 하원 의원이 필요합니다. 28년 전에 이분은 이민 오셨는데 4.29 폭동 당시 지붕에서 총을 들고 있었고 너무 그런 것들이 고통스러운 기억인데 코리아타운 정치 파워 필요합니다. 조건 없이 로보트리안을 투표하고 싶습니다. 투표권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세우는 등 자원봉사를 하셨는데 아들이요? 아들도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들이 옆에서 고개를 흔드니까 내 아들이 대통령이 안 돼도 나는 로보트라는 지지합니다. 이 데이비짱 아드님은 18살 두 후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코리안이니까 일단 코리안에게 투표하고는 쉽지만 또 나의 가치와 다르다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글로리아 몰리나의 딸과 비슷한 젊은 세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종이냐 능력이냐 여기에서의 캠페인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인종이냐 능력이냐가 아니다 하는 임해빈 씨 크리스찬 무슨 비영리 단체 이끌고 있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코리안 아메리칸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로보트리안 후보가 당선되기에는 그러나 지금 뭐 스페인시도 잘하고 라틴어의 표 흑인표가 얼만큼 로보트리안 후보에게 얼만큼 지미고메스 후보에게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받았으리라고 믿고 있고 또 믿고 싶고 흑인은 뭐 AME 철치가 지지를 했으니까는 많이 흑인표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지적을 했던 이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첫 번째 라틴어 시의원도 했고 첫 번째 주 라틴어 1800년대 이후에 주의원도 했었던 에드워드 로이볼의 딸이 루시일 로이볼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코리안 아메리칸의 그 열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 그렇게 됐을 때 인종은 달랐지만 어떤 그런 느낌이었는지 충분히 압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글로리아 몰리나 라틴어 전 슈퍼바이저는 라틴어와 코리안 아메리칸이 다 소수 인종인데 소수 인종 그룹들이 이렇게 경쟁하는 게 참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 자리에 하원 의원이었던 하비에르 바세라는 아니다. 이것이 미국이다. 자랑스러운 라틴어와 자랑스러운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함께 경쟁을 하는 것 다양한 인종이 사는 LA에서 That's beautifu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연방 하원 의원의 지금 라틴어들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한 38명인가 그런데 그 가운데 12명인가가 캘리포니아 지역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로버트 리안 후보가 한 명도 없으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가서 당선이 되고요. 당선되고 나서 코리안 아메리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연방 하원 의원이 되면 되잖아요. 코리안 아메리칸이 한 명도 없으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자원봉사 필요하고 모든 것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전화를 주십시오. 자 전화를 323 저는 전화번호를 너무 못 외워서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못 외우네요. 여러분들 한 표는 꼭 하시고 투표하시고 그 밖에 323 285에 1246 323 285에 1246 코리안 표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코리안 표가 없으면 절대로 당선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꼭 지금 현재까지 우편 투표로는 로버트 리안 후보가 앞서가고 있지만 라틴어들은 현장에 많이 나가잖아요. 이제 현장 내일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가서 투표하세요. 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어느 나라나 다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1980년대 90년대까지 태어난 사람 신세대라고 Y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NPR 방송이 보도하는 거 보니까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디지털에 가깝게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셀프 케어에 집중한다.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많이 좀 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 미국에서는요. 아보카도 토스트. 저도 저희 동네 인근에 가보면 아보카도 토스트 젊은 사람들 진짜 많이 먹어요. 심플한데 어떤 때는 저걸 왜 돈 주고 사서 먹지? 집에서 해도 똑같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해리포터 세대 인공지능 세대 해서 본인을 단장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고요. 요즘에 그 네일샵 같은 데 가봐도 아주 그 젊은 사람들 아직 돈을 벌까 아니면 벌어도 금방 벌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하는 젊은 세대들도 이 네일샵에서 손톱 많이 그 다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셀프 케어는 뭐 현대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몸치장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마음도 다짐하고 뭐 그런 것들이요. 라이프 코칭이라는 그런 직업이 나왔을 정도니까는요. 지금 생긴 게 아니라 예전 그 고대 그리스부터 생겨서 그리스 때는 스스로를 잘 케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케어하고 배려한다는 그런 그 철학이 있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다이어트 또 앱 같은 것도 많이 받아서 웰빙 그런 것과 굉장히 가까운 밀레니얼 세대를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작은 원인을 보자면 인터넷 세대니까 뭐 조금만 궁금한 것이 있어도 구글로 그 설치를 해보면 나오고요. 그래서 뭐 파머스 마켓 새로운 초는 뭐 이게 쏘이 기반인데 뭐 이런 등등 얘기를 많이 해서 미국에서는 한 100억 달러 정도의 업계가 된다고 합니다. 학교나 가족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 알고 나면은 아 잘 살기 위해선 이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겠네? 지금 당장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밀레니얼 세대도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는데 다 그 기반으로 우리가 좀 편하게 살지 하는데 그런데 나는 그렇게 뭐 허리띠 졸라매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 이게 밀레니얼 세대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 밀레니얼 세대가 첫 번째 세대도 아니라 따지고 보면 우리 어머니 세대도 할머니 세대를 이렇게 보면서 아 난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할머니 세대는 또 그 할머니 세대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해서 늘 있는 변화와 세태이기도 하다. 네 공감하세요. 네 공감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런 디지털 시대에 VHS 테이프 구하기 해서 그 트랜스포 컬렉션 컬렉션 네 이런 그룹이 있답니다. XFL 콜렉티브 콜렉티브군요. 콜렉티브라고 쓰고는 읽기는 트랜스포 콜렉티브라고 읽는데 자원봉사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앞으로 15년에서 20년 정도 있으면 VHS 그 비디오 테이프 큰 거요. 그게 이제 다 사라지기 때문에 도서관의 사서라든가 아니면 연구자 일반인들도 이거 비상사태다 하면서 왜 예전에 결혼하시고 하신 분들은 지금 뭐 디지털로 바꿔놓지 않으신 분들은 그대로 갖고 계시잖아요. 결혼식 테이프 같은 그런 것. 매그네틱 테이프잖아요. 이 매그네틱은 점점 기능이 떨어지죠. 저희도 예전에 방송국에서 닐 테이프를 썼는데 이렇게 삥삥 돌리면 삐 삐 삐 소리가 나고 오래 쓰다 보면 에에에에에에 이렇게 늘어지는 비디오 테이프도 결국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1980년대에서 90년대 비디오 카메라가 막 미국 사람들 손에 들려줬을 때 이때 만들어진 건데 아무리 잘 보관해도 세월이 지나면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디지털화 하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예를 들면 한 155개 테이프를 디지털화 하는데 6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또 중간에 꼬이잖아요. 꼬이면 살살 달래가면서 실 엉킨 거 푸는 것처럼 해야지 되고 해서 이제 뭐 어떤 경우는 거의 그 리얼타임 걸리고요. 디지털화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그 기록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를 하면서 디지털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 내용도 제가 오늘 아침 npr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전에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많고 가난하고 사회주의였는데 그런 그 중국이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사람들이 돈을 엄청 많이 써서 6500억 달러 소비를 하다가 1조 4000억 달러로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거의 두 배 두 배는 조금 안 되지만 그 정도잖아요. 스위스 시계 이런 거 비싼 백 같은 거 많이 사는데 그 중국 사람들의 꿈은 유럽 스타일이 아니라 아메리칸 스타일의 플러스 10%다. 그 퀄츠라는 최근에 새로 발간되는 인터넷 잡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적이라는 게요. 더 많이 더 크고 더 좋고 브랜드 따지고 유럽적이면 좀 자제하고 보수적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 플러스 10%라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가운데는 이제 중국 정부가 소비를 많이 격려한 것도 있죠. 10년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없던 그런 중국에서 자동차를 이제는 생산까지 하고요. 등소평이 개혁 시작하고 나서 1978년도 개인이 부자되는 것도 이제 허락해 주고 그런 나라인데 이런 것이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천안문 대학살 이제 몇 년 전이에요. 30년 됐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 홍콩에 있는 승리공원의 11만 명 빅토리아 파크에 모였는데 막상 중국에서는 이에 관련해서 사진을 트윗했다고 누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중국의 두 얼굴이죠. 로스앤젤레스는 약간 추우려고 하는데 기분 좋은 추움입니다. 강예진이었습니다. 강예진이었습니다.